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스타트업 사업 개발팀 김민지 매니저입니다. 저는 AW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구축하신다면 꼭 아셔야 할 액티베이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액티베이과 관련된 세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게 되는 액티베이 프로그램 안내가 있고요. 이후 박진우 솔루전스 아키텍트님께서 AWS 서비스들 중에서 스타트업들에게 사랑받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저는 스타트업 팀을 소개하고 액티베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내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스타트업 사업 개발팀이나 스타트업 솔루전스 아키텍트 팀, 세일즈 팀은 모두 스타트업들이 AWS 상에서 굉장한 비즈니스를 빌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팀에서도 저희 스타트업 사업 개발팀은 이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창업자로서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로서 투자자, 멘토로서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계별로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들, 고민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AWS에서 스케일러블하게 더 많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이니티티브 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 중에서 저희의 시그네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액티베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구성하시면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서비스 크레딧, 교육, 기술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유수 스타트업 기업들도 액티베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액티베이 프로그램은 우선 스타트업들이 제일 고민하는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저희가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한 크레딧으로 비용 부담 없이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핸존으로 경험해서 클라우드 스킬을 향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4시간 7일간 기술 지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사용 시에 이슈가 발생하시더라도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실 수 있으며 또한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시간과 비용을 모두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잠재 고객들을 발굴해서 비즈니스 성장에 포커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액티베이 프로그램은 어떤 혜택들을 제공하냐 이전에 저희 우선 두 가지 부류의 지원을 제공하는 부분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 전 저희가 부스트랩이라고 표현하는 셀프 셀프 스타트업들은 파운더 스티어라고 하는 패키지를 제공하게 되며 이제 저희 스타트업 사업 개발팀과의 제의를 통해 등록된 액티베이 공급사들 즉 벤처 캐피털,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지원 기관의 투자를 받았거나 연계된 스타트업들 중 시리즈 A 단계까지의 스타트업들에게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파운더 스티어에 대해서 우선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초기 투자 유치전, 부츠 셀프이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입니다. 저희 혜택으로는 최대 2년간 1000불을 사용하실 수 있는 AWS 서비스 크레딧, 그리고 최대 12개월간 활용하실 수 있는 저희의 유료 기술 지원 플랜 중에 디벨로퍼 서포트라고 하는 플랜에 이제 350불 상당의 기술 지원 플랜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핸존랩이라고 하는 실제로 실습하실 수 있는 플랫폼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크레딧들을 제공을 해드리며 이메일로 아키텍처 문의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패키지는 액티브의 공급사로 등록된 저희와 제휴된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지원 기관에 소속된 스타트업들에게 드리는 혜택들로서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한 AWS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금액들은 저희가 제휴 기관별 상의하여 투자나 소속된 기관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료 기술 지원 플랜으로서 24-7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빈인 서포트 플랜을 무상으로 12개월간 제공해 드립니다. 파운더 스티어와 마찬가지로 핸존랩 플랫폼 교육 액세스로 제공해 드리며 솔루전스 아키텍터와의 오피스 아우를 제공해서 아키텍처 관련된 문의를 1대1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액티베이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저희 AWS 콘솔에 로그인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액티베이 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서는 파운더 스티어 혹은 포트폴리오 패키지를 선택해서 나머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포트폴리오 패키지를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 제휴 기관에서 안내받으신 조직 아이디를 입력하신 다음 나머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신 다음 약 저희가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돼서 승인이 완료되면 처음에 신청하신 AWS 계정으로 크레딧 발급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신청 시 로그인하셨던 계정으로 크레딧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신 다음 저희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 프로그램 설명과 왜 신청하셔야 하는지 또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혜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 액티베이 프로그램으로 저희 AWS와 함께 클라우드 여정을 함께 하시는 스타트업 분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AWS 서비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박진우 솔루션스 아키텍트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과 관련된 스타트업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고 가상의 요구사항을 실제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AWS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면서 해당 서비스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기 위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는 파운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타트업의 파운더는 문제를 확인하고 솔루션을 찾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프로토테이크와 같은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 즉 MVP를 구축해서 시장 검증을 시작을 하고요. 제대로 워킹하는 제품이 개발이 되면 성장 단계에서는 고객 증가에 맞춰 스케일을 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직 이윤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효율적으로 유지해야 하죠. 또 시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프로토타입도 빠르게 추가를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개발, 실험, 검증의 반복인 거죠. 그리고 성숙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제품을 확장하기 위해서 혁신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계를 단축하는 것이 유니콘이 되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는 비용인데요. 서버를 미리 구매하는 것은 스타트업한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서버를 사전에 구매하는 대신 사용하시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실 수 있으면 효율적이겠죠. 두 번째는 빠른 시작입니다. 만약 성공적인 제품으로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서버 증설이나 OS 설치가 늦어져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스타트업은 개발 인력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인프라보다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혁신을 위해서 더 자주 실험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AWS에서는 서버를 쉽게 프로비전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통해서 빠르게 실험을 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고객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매우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에서부터 각종 컴퓨팅, 스토리지, 그런 코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스타트업에서 빠르게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서비스들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 중에 우리는 비용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으면서 비즈니스 로직에 꼭 필요한 서비스들을 빠르게 선택하고 또 개발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 베이스, 분석, 머신러닝 등 우리의 요구사항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골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상의 미션을 하나 두고 스타트업 개발자로서 이 요구사항을 AWS 서비스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건강식품을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고 건강식품에 대해서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SNS 마케팅에서는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지속하고 앞으로 유입될 고객들을 위해서 온라인 마켓, 위헤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AWS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회, 구매 행동을 분석하고 다시 이걸 서비스에 녹여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컴퓨팅 자원을 골라야겠습니다. AWS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컴퓨팅 자원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컴퓨팅 자원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를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가 혼자이기 때문에 OS에 대한 관리나 패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놀고 있는 자원이 없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관리해야 하는 ECS나 EKS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버가 필요 없는 서벌리스 서비스 두 개만 남았습니다. 그럼 고민이 좀 되는데요. 잠시 남은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파게이트는 서벌리스로 컨테이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컨테이너 환경을 직접 운영해 보셨다면 이해하시겠지만 플랫폼이나 인스턴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파게이트는 완전 관리형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OS 패치나 업그레이드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이나 사이즈를 고르실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바로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하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이 되고 또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게이트는 다른 AWS 서비스들과 완벽하게 인테그레이션이 됩니다. 만약 이미 관리되고 서비스되는 이미지가 있다면 파게이트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희 요구사항을 보면 이런 이미지 단위의 관리보다는 기본적인 펑션만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람다를 사용해서 API를 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버얼리스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AWS 람다인데요. 노드.js나 자바, 파이썬, C샵 등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함수, 즉 프로그래밍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자동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성장 단계에서도 이런 컴퓨팅 자원의 스케일에 대해서 일일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람다 함수를 실행시키는 이벤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WS의 S3, DynamoDB, Kinesis, SNS 등 여러 서비스에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S3 버킷에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면 이 이벤트를 트리거로 삼아서 지정한 이미지를 다양한 크기로 리사이징을 해보는 예가 있겠죠. 이 람다와 함께 AWS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시면 RESTful API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온 HTTP 요청을 받아서 람다가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HTTP 리스판스로 돌려주는 거죠. API 게이트웨이는 람다처럼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사용자가 늘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인증도 지원을 하고 또 API에 대한 요청 제한과 같은 기능도 있고요. SSL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API 게이트웨어와 람다를 사용해서 API를 정의를 하고 각각 필요한 함수만 구현을 하면 우리는 트래픽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되는 API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는 상품과 장바구니 정보 그리고 주문 정보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완전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보이는데요. 광경 DB인 Aurora, NoSQL DB인 DynamoDB, 그리고 GraphDB인 Neptune, MongoDB와 호환되는 DocumentDB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품과 주문, 사용자의 관계도 표현을 해야 하니까 Relation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는 현재 MySQL과 PostgreSQL과 호환이 됩니다. AWS RDS의 MySQL과 PostgreSQL 엔진과 비교해서 가지는 강점은 뛰어난 확장성과 안정성인데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보시면 확장과 장애 복구에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자동으로 스토리지를 최대 64TB까지 확장을 해주기 때문에 스토리지 추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 부분 없애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리전 내에서 3개의 가용 영역, 그리고 6개의 데이터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용성도 매우 뛰어나고요. 하나의 DB 인스턴스에 대해서 최대 15개의 읽기 전용 복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가 성장하더라도 대규모 부하에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버리스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버리스를 한 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관리형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했고 이제 API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PI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프론트엔드 쪽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AWS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와 객체 스토리지인 S3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S3에 웹페이지나 이미지 같은 정적 컨텐츠를 담고 클라우드 프론트 CDN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컨텐츠를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어와도 연결이 돼서 이제 정적, 동적 컨텐츠를 모두 CDN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시면 전 세계에 216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에서 컨텐츠가 캐시가 되고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의 엣지 로케이션에서 빠르게 컨텐츠를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적 컨텐츠뿐만 아니라 동적 컨텐츠도 지원을 하고 스트리밍 비디오도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S3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브젝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인데요. 하나의 오브젝트는 최대 5TB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상 무한대로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11개의 구로 이루어진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로 정적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HTTPS로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송 중 암호화도 가능하며 더킷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암호를 지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서비스가 완성이 된 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실험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을 하려면 뭔가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가 있어야겠죠. 이러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 있다면 우리는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해서 상품 리스트에 자주 클릭되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노출이 되면 구매로 이루어지는 상품을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매출이 좋은 상품을 강화하고 인기 있는 상품을 더 많이 노출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이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 데이터를 다시 저장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일을 대부분 비용이 비싸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다. AWS에서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벌리스 분석용 도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AWS 글루, 아테나, 퀵사이트와 같은 서벌리스 분석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설치가 필요 없이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용하신 만큼의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할 데이터를 담기 위해 우리는 다시 S3를 사용을 할 텐데요. S3의 엄청난 고가용성에 저렴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S3에 담아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WS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간단히 액세스 로깅을 활성화해서 액세스 로그를 S3에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또 람다에서 장바구니에 담거나 구매 시에 이 정보를 S3로 담으면 데이터 레이크를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아마존 아테나를 사용하시면 안시 SK를 지원하기 때문에 S3의 데이터를 바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스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원 파일 포맷은 CSV, JSON, 아파치 웹로그 그리고 파케이나 Abreu 같은 많은 포맷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간단히 SQL을 통해서 사용자 유입, 장바구니, 구매 등을 분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터나 기획자에게는 어떨까요? SQL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 퀵사이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인데요. 퀵사이트에서 아테나로 연결을 하면 SQL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대화형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사용자 행동, 판매, 전환, 이탈 등을 분석을 해보고 이런 인사이트가 다시 비즈니스 로직으로 들어가서 실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빠르게 반복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스타트업의 단계를 더 줄이고 또 유니콘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가상의 스타트업 개발자로서 AWS 서비스를 사용해서 혼자서도 지속적으로 혁신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서버리스를 사용해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모든 것이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를 해봤고요. 아키텍처 중에 저희가 실제 코드를 개발해야 될 부분은 람다 정도입니다. 클라우드 테일이나 클라우드 와치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알람도 받으실 수 있고 서비스가 완전 관리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운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아까 같은 람다 펑션 즉 정말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운영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AWS의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코드인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를 사용하시면 이런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시고 또 복제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테스트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다루지 못했지만 인증을 쉽게 도와주는 코그니토 쉽게 개인화 추천을 도와주는 퍼스널라이즈 등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키텍처 또한 향후 요구사항에 따라서 서버리스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AWS에서는 이밖에도 각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AWS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료 AWS 디지털 교육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배우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시간에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